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제 명문제약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17-1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7일 목요일 11시 5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명문제약 아까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좀 떨어지고 있어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현재 0.2%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저희 채널에서 지난 7월 8월 달부터 시작해서 명문제약에 대한 리뷰 영상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명문제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리뷰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구요. 제 관점 자체가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그냥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명문제약을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정말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게 이 종목을 항상 말할 때는 과거에 치매 관련주로 항상 손꼽혔던 종목이구요. 지난 4월달, 5월달 2020년 4월, 5월부터는 코로나19 치료제로 부각이 되면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임상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코로나 치료 물질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카모스타트 매실산염, 나파모스타트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가 과거에 또 생산한 이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때 당시에 약간의 테마성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최근에는 이제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의 이슈하고 맞물리면서 대웅제약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카모스타트 매실산염이죠. 이전에 카모스타트 매실산염하고 이제 또 맞닿아 있으니까 이번에 또 한 번 시세가 나온 거고 그 밖에는 이제 구충제 또는 수돗물 유충 관련해서 또 이제 한 번씩 액션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항생제인 테이코플라닌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도 테이코플라닌도 역시나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치료 물질로 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또 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체적인 이슈 그 다음에 최대주주가 지금 또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 최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료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속에서 세력들의 그런 힘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제 시총이 한 3천억 원 정도 되는 종목인데 사실상 이 종목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뭐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성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도 대규모 좀 적자를 기록을 했고 올해도 이제 대규모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낮췄지만 뭐 이것도 또 안 되니까 골프장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최대주주가 뭐 지금 이걸 다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명문바이오도 그렇고 명문산업개발도 다 팔아가지고 지금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전에는 이제 명문산업개발이 가지고 있는 명문개발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 있어요. 한 500억짜리 5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골프장이 이걸 이제 팔려고 했는데 이거를 아직까지 좀 못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명문제약하고 플러스 명문산업개발하고 산업개발하고 플러스 명문바이오까지 그냥 통으로 다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추진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열악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적자가 연이어서 지속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좀 높고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좀 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테마성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이슈 중에서 하나만 걸리면 또 주가가 급등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명문제약을 보면 이전에 이런 이제 오랜 기간 역배열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을 딱 터뜨리면서 정배열 돌려놓고는 하나의 가두리 양식이었어요.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대웅제약 이슈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응축됐던 힘이 위로 분출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나름 이 안에서 그동안의 명문제약이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왔다. 꾸준히 저점을 이렇게 높여왔다라는 점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여왔던 거죠.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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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다가 터진 거죠. 결과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매집의 흔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박스권에서 위꼬리 달린 양봉캔들이나 은봉캔들은 이제 매집의 캔들로서 의심은 하거든요. 결국에 터졌죠. 지난 몇 개월을 흔들다가 이제 터졌기 때문에 아 이게 이제 매집의 캔들이었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웅제약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이 급락 나오는 시점에서 또 제가 리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 급락 나올 때 어느 정도 항상 그렇잖아요. 주가가 급등주는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면 급반등이 나온다. 이런 논리 속에서 리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이렇게 좀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최근에. 어제는 이제 또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뭐 딱히 리뷰를 또 하지는 않았는데 뭐 쭉 끝자락에서 뭐 이렇게 또 상승이 또 나왔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제 지지라인은 7,000원과 7,500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여기서 오울선도 탔고 타면서 거래량도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어제 탄 상태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그 반등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정도라고 이제 8,800원, 8,900원, 8,000원대 후반 정도 이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를 터치를 하고 더 올라갔다 이제 또 내려오기도 했어요. 어찌됐든 이 정도까지 이 하락분의 절반 정도까지는 들어주는 반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술적 반등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이제 좀 더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릴 때 이 종목이 매수의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데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서 이 종목은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그때 이제 설명을 많이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에서 또 매수의 거래량이 계속 보이죠.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어제도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빵 터지죠. 떨어지고 횡부할 때는 거래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다시 올라갈 때 매수의 거래량 매수의 거래량 매수의 거래량 빠바방 터지죠. 그리고 주가가 쭉 빠집니다. 물량이 음봉의 거래량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앞서서 터진 거래량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의 거래량 터지고 주가 빠지는데 거래량 현저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문제약이 어제 상승의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도 좋았다. 너무나도 매수에만 거래량이 터지고 음봉의 거래량이 그렇게 앞선 거래량에 비해서 많이 터지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거래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주가가 빠지고 옆으로 횡부를 하는데 거래량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올라갈 때 거래량 한번 터치고 또 쉬어가고 이런 모습들인데 현재로서는 저는 명문제약에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올 만큼 나왔고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아직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의 거래량을 모두 앞서는 또 거래량이었고 그 거래량이 터진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매수의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거래량으로서 대량의 거래량을 어제 만들어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더 상승할 수 있는 다시 추가적으로 좀 반등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올라갈 때는 항상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이렇게 만약에 이 종목을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오일선을 좀 타보는 게 어떨까 사실상 이 종목은 이제 급등주의 형태로 봐야 됩니다. 급등주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오일선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오일선을 좀 타고 가면서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면서 목표가를 좀 높여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오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은 오일선이 종가상으로 이탈만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닥을 찍는 요건 중에 하나가 오일선 회복을 언급드렸던 것도 그런 거거든요. 바닥을 찍는 전제조건 중에 하나 오일선이 무조건 회복이 돼야 된다. 회복되고 나서 탄력적인 모습들이 나오듯이 오일선이 회복이 돼야 주가가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일선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제 상승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오일선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는 그냥 숨구르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일선이 계속해서 종가상으로 깨지지 않고 간다면 이 종목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지가 있지 않을까. 이랬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은봉의 거래량입니다. 은봉의 대량 거래량.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터졌을 때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만 추후에 리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봉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는 상황들이 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명문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 맞아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무료 추천 종목은 없고요. 2020년도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매일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8분에 시작이 됐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동시에 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오게 되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에는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이제 또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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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